AP 투자 연구소 상승 흐름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날 미국 증시는 반도체 주요 기업들의 강세에 힘입어 전반적인 강세를 보인 하루였습니다 AI 경쟁 시대가 다가옴에 따라 마이크로소프트는 새 제품을 출시했고 델은 엔비디아와 파트너십을 확대할 것이라 하는 등 각자의 전략을 내비치고 있는데요 해당 내용들에 빅테크 기업들의 기대가 확산된 점이 기술주 중심의 투자 심리를 견인했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연준 위원들의 신중한 발언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필립 제퍼슨 부의장은 인플레이션 하락이 원했던 만큼 빠르지 못함에 정책 금리가 제약적 영역에 있다고 본다고 밝혔는데요 이어서는 들어오는 데이터와 전망, 위험 균형을 신중하게 평가할 것이라고 언급함에 이어 여타 위원들 또한 낙관론을 펼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란 대통령의 헬기 사망 사고와 관련해서는 글로벌 시장의 타격이 크지 않은 모습입니다 현재로서는 단순 추락으로 해석되며 시장의 논란이 확대되지 않는 모습인데 이어서 어떤 내용들이 확인될 것인지 여부에 따른 타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오늘의 투자 전략입니다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둔 미국 반도체 강세장이 연출되었음을 인지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한국의 이복현 금감원장이 미국 SEC를 방문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한국 비트코인 ETF와 관련돼 가지고 어떤 기대감이 확대될 수 있을지 여부를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1분기 실적 기준으로 코스피는 전년 동기 대비 84% 증가 코스닥은 4% 감소했다고 합니다 국제금과 구리 가격 모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관련된 내용들은 계속해서 추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잠시 후 8시 30분부터는 김용재 소장의 실시간 무료 추천 라이브 방송이 시작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